내 사랑에 노려한 사람이 어딨나요 내 사랑에 조연한 사람이 어딨나요 나도 이런저런 여자들 만나봤어 차보기도 하고 차여본 적도 있어 남의 아내야는 이런저런 간섭을 잘해 간나라 변하라 만나라 헤어져라 잘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제발 좀 괜찮은 애들 좀 만나라 그렇게 다툴 거면은 이번 참에 차라리 끝내라 남의 아내야는 이런저런 간섭을 잘해 근데 이가 뚫어져 버리면 나는 거냐 하루종일 난 목욕도 못하겠어 내 사랑에 노려한 사람이 어딨나요 내 사랑에 조연한 사람이 어딨나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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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먼저 적고 들어가줬었지만은 이번 만큼은 나도 많이 화났어 니가 먼저 연락을 할 때까지 나는 손가락 갖다가 난 난 완성해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보고 싶어 니가 내가 보낸 문자에 답장을 단 한개도 하지 않고 무줄이 심는 동안 나는 두 다리 쭉 펴고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었어 막상 너랑 둘이 맨날 붙어 다닐 거 며칠 안 해보니까 그럭저럭 할 만하더라 응그리 괜찮더라 한 번이라도 말해보고 싶어 내 사랑에 노려한 사람이 어딨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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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